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도록 하죠. 구희훈 기자.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대연 제6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오전 7시 기준 0.6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 0.58%보다 약간 높습니다. 권역별로 서울은 0.66%, 경기 0.58%입니다. 전남이 0.91%로 가장 높고 대구가 0.42%로 가장 낮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부산에는 총 205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부산의 오전 7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0.54%입니다. 부산의 유권자는 288만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총 유권자 292만 명보다 4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전투표율은 최종 25.52%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가장 최근 투표인 2022년 지방선거에선 부산은 18.9%를 기록해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부산에는 1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총 4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18개의 선거구 중 특히 강서, 북구갑을, 사상, 사갑을 등 이른바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투표소가 있는 부산 남구의 경우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등 두 현역 의원 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본 투표율인 10일 부산 총선투표소는 913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열한 뉴스 TV 고희류입니다.